안녕하세요. 지난 영상에서 2024년 10월 지금 이 기간에 하반기 시군구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죠. 지도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지도점검 대상이 있습니다.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회계에 있어서 포인트를 기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사실 점검 대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기관에서 지출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를 해마다 지도점검 때 기관에서 적법하게 이 포인트도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는 관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물품을 사서 포인트를 지출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포인트 되게 가볍게 여겨지잖아요. 그러나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따라서 그 수입의 개정과목에 따라서 포인트도 지출이 관리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고 개정과목에 대한 포인트도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케어스토리 노션의 장균형기관 업무관리 페이지인데 여기서 좌측 창을 좀 닫을게요. 쭉 내려오시면 노무 회계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노무 회계 부분 회계 부분에 들어가시면 제가 회계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죠. 그 중에 10월 5일자 작성일 10월 5일자에 포인트 사용 및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. 열기를 누르면 오른쪽에서 창이 나오죠. 여기 보시면 전체 페이지로 열기도 누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체 페이지로 나오죠. 이걸 좀 글자를 좀 한번 키워볼게요. 같이 보기 편하게. 포인트 사용 및 관리법이라고 해서 먼저 업무 내용은 인터넷이나 마트 등에서 식재료나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포인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도 기관의 회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기관 회계로서 적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입니다. 포인트 관리법에서는 포인트도 기관 회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포인트의 사용도 기관 회계에 반영하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반영하냐. 먼저는 포인트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거죠. 사용하고 포인트를 제외한 물건값. 즉 포인트를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지출 결의서에 기재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물건값이 만원인데 포인트가 300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300점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그러면 물건값으로 9,700원을 지급을 했겠죠. 그럼 지출 결의서에는 지출 대금으로 9,700원을 입력해서 처리하는 겁니다. 아마 여기까지는 간단하네. 별로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죠. 이 45뎌을 지 év는데 65뎌이 supposed to happen or arts은